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. 이번에도 그 반짝이 실하고 또 특수사 하고 같이 감아 봤는데 사진으로는 이제 좀 안 예쁘게 나와서 제대로 안 나와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다 굵은 센존하고 가는 센존 들어간 거구요. 요거는 민트색하고 옅은 하늘색이 센존이 들어갔구요. 똑같이 이 반짝이 있잖아요. 그게 들어갔구요. 그리고 이거는 크림색 센존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미 품절이 됐구요. 얘는 빨간색하고 이태리 면 있잖아요. 그거하고 섞었습니다. 얘는 메탈이 들어간 반짝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알갱이 이렇게 있는 특수사 있었잖아요. 그게 들어갔습니다. 이게 빨간색하고 짙은 곤색이라서 예쁜 거 같아요.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곤색입니다.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은데 센존만 다른 컬러가 들어갔어요. 약간 자주빛이 나는 보라색? 네 보라색하고 자주색 느낌이 있는 색상입니다. 네 네 네 네 네 네 네